플레이 시스템 플레이 시스템이 좀 독특하고요 드래그를 하는 동안에는 시간이 매우 천천히 흐르는데 그동안 순서와 범위, 대상 등을 판단할 수 있게 전략적인 요소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적의 스킬 공격을 파괴해서 자신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시스템이고 빨간 원이 켜지는 동안에 빨갛게 활성화되는 스킬을 누르시면 되는 전략적인 요소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